다음은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법까지 통과하자 의사들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 곁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환자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이제는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 있어야 된다는 그 논리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안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법까지 통과되자 의대 교수 등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도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의사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움은 지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싸움은 대통령의 임기 끝나는 날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공의가 6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남아있던 의료진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일대 혼란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은 이제 저 같은 환자분들은 절망과 불안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만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불발되면서 의사들이 당장 추가 행동을 개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의협 대의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어떤 변곡점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한두 달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는 만큼 의료계 내부 혼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역제입니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는 22.645년의 연예인 소망입니다.